먼저 오늘 여덟 번째 오픈 AI가 선구자죠. 지난 여름들 주하고 이번 주에 걸쳐 가지고 9월 12일 날 오픈 AI사가 여러분들 출시한 GPT-O1이라는 모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변곡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픈 AI사의 GPT-4O가 7월 달에 발표가 되고 9월 12일 날 오픈 AI사의 GPT-O1이 나왔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AI타임스를 보시게 되면 기자분이 중요한 사건이니까 뉴스 브리핑을 9월 23일 날 내보냈네요. 모두가 O-1의 경쟁자가 됐습니다. 지금 속속 등장하는 첨단 AI 모델의 새 기준은 추론, 수학, 코딩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샘 울트먼이 이끌고 있는 오픈 AI사가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기자의 시각으로 이 AI를 계속 다루고 있는 기자의 시각으로 한번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픈 AI사의 O-1 소개하다. 오픈 AI는 오픈 AI인 모양입니다. 최근 새로 등장하는 AI 모델이나 AI 관련 논문에는 공통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노골적으로 GPT-O1과 비교하지 않았지만 상당수는 수학과 코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론 능력을 강화했다는 말도 빠지지 않습니다. 추론, 수학, 코딩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모든 AI 모델의 기준점으로 9월 10일 날 나온 GPT-O1이 제시한 겁니다. 엄청난 분기점입니다.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AGI, 범용 인공지능으로 가는 출발점을 오픈 AI사가 9월 10일 날 여러분들 발표한 겁니다. 스토로벨리로 원래 알려진 오픈 AI사의 O-1이 등장한 것 지난 12일입니다. 9월 10일 불과 며칠 전인 겁니다. 이후 열흘 동안 발표된 모델이나 논문 등이 O-1의 염두를 두고 개발됐다는 것은 시간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 그만큼 오픈 AI사의 9월 10일에 출시한 O-1 프레뷰, O-1 미니 모델이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중국 AI 기업들이 지난주에 열린 컨퍼런스에서 우리 중국 기업들이 O-1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많은 데이터와 많은 컴퓨팅 인프라를 투입하면 모델 성능이 향상한다는 스케일링 법칙을 넘어서 모델이 커지지 않더라도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부터 시작된 모든 AI 여러분들 모델의 개발은 이 스케일링 법칙, 더 많은 학습 데이터, 더 많은 NVIDIA의 GPU를 사용해 가지고 모델 성능을 개선한 거였는데 9월 10일 날 그 방향을 완전히 털어버린 겁니다. 비용도 저렴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추론을, 복잡한 계산을 더하는 그런 O-1 모델이 새로운 여러분들 변환점을 제공한 겁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오픈 AI 사이 라이벌인 구글과 엔스로픽 사이의 대응입니다. 구글은 조만간 재미나이 2.0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O-1급의 발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시 구글이 오픈 AI 사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구글은 논문에서 강화 학습을 통한 자체 수정이라는 방식을 소개했는데 여기에서 또 수학 코딩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여기서 강화 학습을 통한 자체 수정이라는 것은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그린 MOE 모델이나 알리바바의 Q1 2.5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O-1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수학 코딩 추론 능력을 앞세웠습니다.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줄 겁니다. 샘 울트만이라는 젊은 사람이 샘 울트만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O-1을 출시하고 난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추론 능력이 뛰어나냐 이걸 보고 본인이 확신한 것 아닙니까? 샘 울트만이 지난해에 AGI 개발의 단서를 발견했다. 흥분했던 것이 바로 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클로우드 3.5 중 가장 큰 오퍼스를 출시한 엔스로픽이나 라마사를 지금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메타나 글록3를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XAI사의 고민이 커질 것입니다. 오픈에이사에서는 아직 GPT-5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GPT-5가 오늘 안에 등장해 또 발전을 선보인다면 이들 경쟁사 엔스로빅이나 구글이나 XAI는 첫 GPT 얘기는 O-1에 이어 가지고 또 한 번 패배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재들의 전쟁인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천재들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뉴스입니다.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하단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구글이 구글을 대사해서 2021년도에 캘릭터 AI를 창업한 천재 AI 엔지니어를 고용하기 위해 가지고 270억 불을 제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글에서 활동하다가 구글이 이런 마음이 안 들어가 떠나가서 2021년도에 창업을 해 가지고 캘릭터 AI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천재 AI 전문가 하고 그 팀을 여러분들 영입하기 위해서 270억 정도를 투자를 한 겁니다. 현찰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270억을 여러분들 딜을 한 겁니다. 엄청나죠? 이 양반입니다. 천재들이죠. 천재들. 노암 샤지르입니다. 캘릭터 AI를 창업한 겁니다. 구글에서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구글에 전현직 CEO들이 다 여러분 달라들어가지고 270억을 오퍼를 한 겁니다. 캘릭터 AI CEO인 노암 샤지르가 다시 구글로 복귀하게 됩니다. 캘릭터 AI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노암 샤지르가 2021년 10월 구글을 떠나서 A16Z의 지원을 받는 챕보 스타트업을 설립한 지 3년 만에 구글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구글에 재직할 시절에 샤지르는 랭기지 모델4 다일로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연구팀을 이끌었는데 이것이 구글의 여러분 수뇌부와 함께 받아들이지 않자 더 나은 활동 공간을 위해 가지고 구글을 떠나가지고 창업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글은 페이드 지불했다. 270억 불. 실망한 나분이 구글을 떠났던 AI 천재를 다시 구글로 불러들이기 위해 가지고 270억 불을 뭡니까? 오퍼를 한 겁니다. 상시한 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양반인가요? 이 양반. 샤지르라는 인물이고 함께 여러분들 구글을 퇴사했던 사람이 다니엘 브리타스라는 겁니다. 한 사람 머리가 여러분 얼마나 필요했으면 270억 불을 제한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구글은 노암 사지를 다시 여러분들 불러들였다. 베스트 마인드. 가장 AI 분야에 타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 290억 불을 쓰겠냐의 양이죠. 270억 불. 구글은 켈릭터의 AI사에 약 270억 불이라면 돈을 지불했다. 그 뒤를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켈릭터 기술을 사용하고 켈릭터 기술을 구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 노암 사지르 외에 일부 멤버들이 함께 여러분들 구글에 와서 다시 일을 하는 조건으로 270억 불을 지불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재들 값이 이렇게 비싼 겁니다. AI씨한테 물어보니까 샤지어와 다니엘 더 프레이타스는 구글에서 미나라는 챗봇을 개발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람다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나 람다 프로젝트가 윤리적 문제로 중단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구글에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찾아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켈릭터 AI. 노암 사지르는 AI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270달러는 금액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보도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국내 AI 검색에 걸려들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인 겁니다. 35조 천억을 지불한 거네요. 랄라라 같은 이야기인 거죠. 천재들의 전쟁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의료사태문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단검사의학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네요. 진단검사